그죠? 뭐 사는 거예요? 맞다. 광모한테 말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 걸으면 왈칵 흘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아니, 그 갖다 광모가 들어온 일에 건국 일에 최초로 광모가 입을 벌리지 않는 모습 입을 벌리지 않는 꼬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객님 팀장, 그리고 나도 들려드릴게요. 아닐 거로 너무 어그로 너무 좋고 극호를 천실 님 Здоров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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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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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